조약돈사람으로 인사드리고 다음에는 하모니카노 일본 쪽파리꺼 오토바이 소리 듣고싶어요? 듣고싶어? 재수없는소리? 알아서 얼마나 재수없냐고 이거 이거 이 쪽파리 씹새끼들어더라구요 우리 대한민국 오토바이스는 정이 많고 사람들이 인정이 많다 보니까 오토바이스로 정이 많고 인정이 많아 박수 한 번 칠수 이런 소리 왜 저런거야 조금이따 내가 온벨션 하나 개최주고 발동소리 개최줄게 음악 준비했으면 갑시다 조약돈사람으로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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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양아 이대로 왔어 뭐야 고생이 많지 돌아서면 고정만 이렇게 만들고 떠나갈 바위에 관자랑 내 가슴에 조작을 했던 면 아 아 아 사랑 내 종 여고 자라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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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가자 으 바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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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